2 아 으 으 아 예 5 으 4 으 으 잘 부탁드립니다! 안녕하세요, 여러분! 감사합니다! 여러분,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! 여기 너무 사랑합니다! 한국입국어는 가족을 보여주는 한국에 대한 재밌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이 정말 사랑될 것입니다 한국입국어는 가끼워내소가 있습니다 여기 3번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가끔 더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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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정말 기쁩니다. 감사합니다. 패밍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좀 덩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슬쩍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우리는 3,000원을 사랑합니다. 예!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새로운 것들. 예! 것들은 절대 예상됩니다. 자! 그렇죠. 몇이 나올까요? 6이 나왔습니다. 자, 갈게요. 연어로 땡큐, 한국말로는 감사합니다. 혹시 아시는지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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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톰은 저보다 발음이 더 좋으신대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How do you say 3000? 상창 사랑해요 상창 Right? I love you 3000 I love you 3000 사랑해요 상창 Okay Good 촬영 이후에도 저희가 고스탑 10D 아주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과 미스테리오의 케미를 여러분들께서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톰은 굉장히 러블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러블리 성격이 굉장히 너그럽고 친절하고 정말 좋은 성격을 가진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기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맡은 배역을 훌륭하게 소화할 뿐만이 아니라 이 배역으로서 얼마나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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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서 가장 큰 그룹의 그룹 그리고 정말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정말 큰 그룹의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3번 톰 홀랜드를 한국분들을 향해 해소이셨고요 취직인분들을 향해서도 포즈를 취해 주시겠습니다 자, 포즈 포 더 라이트 플리즈 네, 왼쪽도 맞으시고요 톰 홀랜드 한국을 찾은 톰 홀랜드 네 그 팬분들에게 손키스를 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는 톰 홀랜드입니다 자, 이번에는 톰 홀랜드와 또 제이크 진랄날의 모습을 함께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이크 진랄날부터 먼저 찍을까요? 제이크 진랄날의 단독 포토탈 찍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포토탈 위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진을 찍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진을 찍겠습니다 끝까지 한 손의 박수를 운삭 드립니다 여러분 자, 우리 취직인분들을 향해서도 포즈를 취해 주실까요? 네, 포 더 라이트 플리즈 네,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, 이번에는 오른쪽도 봐주시겠습니다 포즈 포크 바이트 네,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